안녕하세요. 오늘 푸르미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쁜 애들 많이 준비를 했구요. 오늘도 쪼꼬미, 소품, 중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애이들, 이쁜 애이들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아이 첫번째부터 소개합니다. 요인은 왈츠 라는 아이구요. 왈츠가 입장이 통통해지면 손톱이 빨개지면서 이뻐지는 애이구요. 요인은 이렇게 자국까지 하면 육두 군색입니다. 외도에도 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애인데요.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크고 있는 왈츠 육두 군색입니다. 1.5분에서 크고 있는 사이즈구요. 이친구 2만원입니다. 요인은 샤이키란 애인데요. 샤이키도 이렇게 손톱이 매력적인 애입니다. 이 친구도 한 8cm 정도 되는 사이즈구요. 샤이키, 이친구 6천원입니다. 1.5분에서 이렇게 얼큰한 얼굴로 크고 있는 요인은 해피 데이입니다. 이 친구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구요. 이친구 4천원입니다. 요인도 끝자락에 이렇게 살짝 핑크색으로 올라와서 이쁜어입니다. 이친구는 후레이뉴 벼니크입니다. 이친구 5천원입니다. 요인도 라인이 이쁜 아이죠. 이친구는 키스 오브 파이어입니다. 키스 오브 파이어 이렇게 자국까지 하면 사두 군색이구요. 이친구 5천원입니다. 요인은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서 크는 애. 이친구는 핑크로아라는 아이예요. 핑크로아. 이렇게 살짝 폭대가 있는 애구요. 이친구 6천원입니다. 7천원 오브에서 넘쳐나는 사이즈로 크고 있는 거의 11cm 정도 되는 이친구는 파인 노즈입니다. 파인 노즈 이친구 8천원입니다. 요인도 이렇게 하얀 백분이 나오면서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서 크는 애이죠. 그리고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애입니다. 이친구는 삼두 군색이구요. 요인은 라피네입니다. 라피네 이친구 7천원입니다. 요인의 특징은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길게 크는게 특징인데요. 이렇게 손톱이 다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쁘게 크고 있는 요인은 실버스타입니다. 실버스타 이두 군색이구요. 이친구 7천원입니다. 요인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꾸준한 인기를 갖고 있는 루밍입니다. 요인은 12cm 화분에서 크고 있는 얼큰이구요. 요인은 루밍 2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요렇게 손톱이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이쁘는 애인데요. 이친구는 삼두 군색 정야입니다. 정야 이친구 4천원입니다. 파이버드 또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은 애구요. 라인은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쁘는 애입니다. 이친구 12,000원입니다. 1.5분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크고 있는 요인은 티볼리라는 애입니다. 티볼리 이두 군색이구요. 이친구가 전체 입장이 진한 자주 빛으로 물이 드는 애에요. 이친구가 물이 들면 정말 이쁘는 애이구요. 티볼리 이두 군색이 이친구 8천원입니다. 요인은 맑고 투명하게 크는 애입니다. 옐로우 빛에 맑고 투명하게 크는 애인 이친구는 플론입니다. 플론 이친구 6천원입니다. 요인은 레드빛으로 피멍이 들면서 끄는 애이죠. 이친구는 10cm 앞에서 끄고 있는 드라큘라 철아입니다. 이친구 8천원입니다. 요인도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구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 이친구는 오드 군색입니다. 이친구는 웨딩 젤리라는 애구요. 이친구 12,000원입니다. 요인도 10cm가 넘는 사이즈구요. 이렇게 자주 빛으로 물이 들고 있는 애이구요. 이친구는 프리메라입니다. 프리메라 오드 군색이구요. 이친구 5천원입니다. 핑클루비입니다. 핑클루비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구요. 이렇게 자국까지 하면 오드 군색. 이친구 4천원입니다. 요인은 중터포트에서 크고 있는 7cm 정도 된 사이즈구요. 이친구는 로얄 그린이란 아이구요. 이친구 3두 군색입니다.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구요. 이친구 6천원입니다. 오렌지 빛이 너무너무 이쁜아이죠. 이친구는 목대를 가진 오렌지 골드입니다. 이친구 6천원입니다. 요예이 끝에 손톱이 핑크색으로 부리들어서 이쁜아입니다. 이친구는 에일린 나라이구요. 이친구는 에일린 사두 군색입니다. 이친구는 8천원입니다. 하얀 백분이 나오면서 로제트가 이렇게 더 통통해지면 더 귀여운 아이구요. 이렇게 목대를 가진 자연 군색입니다. 이친구는 퀸스 볼이란 아이구요. 이친구 8천원입니다. 바이솔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오렌지 빛으로 부리들어서 이쁜아의 이친구는 피그니처 바이솔이구요. 이친구 4천원입니다. 요예이도 푸름에서 빠질 수 없는 아이죠. 이친구는 어펜은 싱얼 뒤에는 철아 엔젤링 철아입니다. 이친구 6천원입니다. 요예이는 모노캐로스틱 금입니다. 이두 군색이구요. 이친구도 절제 오븐에 있는 사이즈구요. 이친구 6천원입니다. 레드 핏으로 물이 드는 아이구요. 이친구도 종자 포트에 있는 사이즈에요. 이친구는 6cm 정도 되는 이친구 이름은 아이린이라는 아이구요. 아이린 이친구 8천원입니다. 아이는 아직 물은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은 만들었지만 이렇게 로제트가 완전 장미꽃을 닮은 요예이는 뭘까요? 이친구가 뉴 샤롤루즈입니다. 뉴 샤롤루즈 4두 군색입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몽몰이가 져서 귀여운 아이. 이친구는 4천원입니다. 너무너무 이쁘게 들었는데요. 정말 오렌지빛으로 뿌리진 요예이는 스타 마크입니다. 절제 오븐에 있는 아이구요. 이친구 6천원입니다. 요예이는 소인제 금입니다. 소인제 금 초록한 얼굴에 가운데로 기점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줄이 가면서 크는 애구요. 이친구 사이즈는 한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친구는 만원이구요.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는 8천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요예이는 소인제 금입니다. 동글동글하게 몽을 이어져서 이쁜아이 이친구는 수련입니다. 수련 이 친구 4천원입니다. 요예이는 반듯하게 생긴 얼굴로 크고 있는 이친구는 웨딩입니다. 웨딩이고 이친구는 이렇게 자고를 또 달고 있는 삼두 군색입니다. 이친구 5천원입니다. 9cm 화분에서 크고 있는 요예이는 이렇게 로제트가 더 짧아지면 더 귀엽게 큰 아이입니다. 이친구는 사두 군색이고 이친구는 뮤월 레리란아이기야 이친구 4천원입니다. 이친구는 묽은등입니다. 이친구는 독일 샴페인이구요. 이렇게 보시면 로제드도 반듯한 얼굴로 크고 있는 애구요. 이렇게 보시면 목대는 한 1cm 정도 갖고 있는 애입니다. 이친구는 묵직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애구요. 한 8cm 정도 되는 사이즈 독일 샴페인 이친구 12,000원입니다. 여의도 오렌지 빛이 참 이쁜 아이죠. 이친구는 주두라는 아이예요. 주두, 삼두, 자연, 군색이구요. 이친구도 외두에도 단가가 좀 있는 애입니다. 이친구는 제가 얼큰한 얼굴에 목대가 있는 아이를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친구는 바닥에서 이렇게 귀엽게 크고 있는 애입니다. 주두, 이친구는 사이즈 한 9cm 정도 되는 사이즈구요. 이친구 15,000원입니다. 여의도 색감도 이쁘고 반듯한 얼굴로 크고 있는 12cm 화분에서 크고 있는 8, 9cm 정도 되는 이친구는 로미오입니다. 로미오 이친구 2,000원입니다. 여의도 굳혀진 아이입니다. 이친구도 이렇게 앞에는 생얼, 뒤에는 철하로 크고 있는 이친구는 해피 철하입니다. 오렌지 빛에 이렇게 레드빛 졸업을 이듬는 애이구요. 이친구도 9cm 사각버초에서 크고 있는 애이구요. 이친구 해피 철하가 2, 3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애인데요. 이친구는 푸름이 1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여의는 해피 철하입니다. 전체 색감이 자주 빛으로 불이 들어서 예쁜 애입니다. 이친구는 꽃다지입니다. 꽃다지 3,000원입니다. 여의는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 먹대를 가진 애이구요. 이친구도 사이즈는 10cm가 넘는 사이즈구요. 이친구는 4,000원입니다. 여의는 이렇게 진한 오렌지 빛으로 불이 들어서 예쁜 애이구요. 자구도 이렇게 목대를 달고 있는 애입니다. 이렇게 목대를 달고 있는 사도 군생입니다. 이친구는 레이나 라나이구요. 레이나 이친구는 8,000원입니다. 여의는 로제트가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죠. 이친구도 여기서 더 오렌지 빛으로 불이 드는 애이구요. 펄샤이입니다. 이친구는 6,000원입니다. 실제 오븐에서 너무너무 귀엽고 앙정맞게 크고 있는 이친구는 오두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이구요. 해피 데이입니다. 이친구 4,000원입니다. 여의도 라인이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불이 들어서 예쁜 애이죠. 이친구는 핑크몰리라는 애입니다. 핑크몰리 이친구 8,000원입니다. 종자포트에서 너무너무 앙정맞고 귀엽게 크고 있는 완전 쪼꼬미입니다. 이친구는 사두 군생 핑크 자라보사 이친구 6,000원입니다. 여의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애이죠. 이친구는 연지, 곤지구요. 8,000원입니다. 여의도 연두연두에 이렇게 레드빛으로 라인이 생기는 이워위는 로티라는 아이구요. 로티 이친구 6,000원입니다. 여의는 샌디고인데요. 이렇게 목대를 가진 애구요. 늘어진 목대를 가진 앞에는 이렇게 자고를 두개 달고 있어서 더 귀여운 애입니다. 이친구는 샌디고 4,000원입니다. 가운데가 퍼플색으로 불이 들면 1분의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퍼플색에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불이 들면 1분의 이친구는 퍼플로즈라는 아이예요. 퍼플로즈 이친구 6,000원입니다. 10cm 1분에서 크고 있는 이 아이는 랑콤이라는 아이구요. 이친구도 나중에 이렇게 손톱이 진한 자주빛으로 불이 드는 애입니다. 이친구는 랑콤 15,000원입니다. 8cm 원형 코트에서 크고 있는 애이구요. 핑크색으로 불이 드는 애입니다. 이친구는 홍일입니다. 홍일 삼두 군생이구요. 6,000원입니다. 실제 5분에서 완전 얼큰한 얼굴로 크고 있는 애입니다. 이친구는 10cm가 넘는 사이즈구요. 이친구는 차알스톤 5,000원입니다. 동작포트에서 너무너무 앙증맞게 크고 있는 이 아이는 퍼프입니다. 퍼프. 이친구는 퍼프 7도 군생이구요. 이친구는 3,000원입니다. 요아이도 계속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애이죠. 이친구도 보시면 6도 군생입니다. 이친구는 슈가 베이비입니다. 이친구는 6,000원입니다. 이 자두 빛으로 불이 드는 애입니다. 이친구는 세리라는 애이구요. 세리 이친구는 5,000원입니다. 요아이는 하얀 백분이 나오면서 라이는 은은한 자두 빛으로 불이 들어서 이쁩니다. 이친구는 실물이 더 이쁜. 이친구는 베키라는 애입니다. 이름도 이쁜 베키의 이친구는 8,000원입니다. 요아이도 오렌지 빛으로 불이 드는 애인데요. 이렇게 목대를 가진 자구를 바글바글 달고 있는 요아이는 엘로이즈라는 애에요. 엘로이즈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핑크색의 라이는 이렇게 고급진 퍼플색으로 불이 드는 애이구요. 사두 군색입니다. 이 친구는 네뜨 와르라는 애이구요. 네뜨 와르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웨이도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 친구는 이두 군색 로즈 키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웨이도 레드 오렌지 빛으로 불이 드는 애이구요. 이 친구는 이렇게 귀엽게 자구를 하나 달고 있는 샤이닝 펄입니다. 샤이닝 펄 8cm 정도 되는 사이즈구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웨이도 에오네움 스톡인데요. 이 친구도 이렇게 목대를 가진 미인경이라는 애이에요. 미인경. 지금 이렇게 브라운 빛이 돌죠. 여기서 이 친구가 물이 들면은 환한 이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요. 이렇게 보시면 요어에서 어떻게 핑크색이 나와 할 것 같죠. 근데 이 친구는 환한 이쁘고 환한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애입니다. 오렌지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애입니다. 웨이는 미인경이구요. 웨이 지경 15cm가 넘는 사이즈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요어에는 환영 모노캐로스틱 금인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줄금이 가있는 애이구요. 이렇게 환영 모양으로 크고 있는 애이고 라인은 또 이렇게 빈한 자주빛으로 물이 들어서 입은 애입니다. 이 친구는 모노캐로스틱 금 환영이구요. 이 친구는 실금입니다. 이 친구 6,000원입니다. 라인이 또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입은 애입니다. 이 친구는 레드벨이라는 애이구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네 이두 로젯트가 너무너무 귀엽죠. 이 친구도 점점 붙어있는 웨이두구요. 이 친구는 체리 라인입니다.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색감 너무너무 이쁘죠. 라인이 더 진한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이쁜데요. 이 친구는 삼두군생 시조세 라인입니다. 시조세 6,000원입니다. 동굴동굴 너무너무 귀엽죠. 이 친구는 이두군생 레드탄입니다. 이 친구 6,000원입니다. 5,000원에서 크고 있는 자구를 거의 8개 정도 달고 있는 구두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핑크 베라크입니다.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색감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는 로젯트가 이렇게 통통해서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블루미니라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전체 입장에 레드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앙주라는 아이입니다. 앙주 8,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버널레이스입니다. 이 친구는 목대를 가진 자연군생이구요. 이 친구 3,000원입니다. 그래서 인기를 많이 끌었던 요인은 루팡이라는 아이입니다. 루팡 오렌지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8,000원입니다. 루팡 전체 입장에 이렇게 자주 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도 반듯하게 생긴 7.5분에 있는 사이즈입니다. 이 친구는 카산드라라는 아이입니다. 카산드라 이 친구는 15,000원입니다. 루팡 7.5분에 있는 나나캠 금입니다. 이 친구는 8,000원입니다. 루팡 라이리 2,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산두 자연군생이구요. 7.5분에 있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로즐리라는 아이입니다. 로즐리 12,000원입니다. 루팡도 고쳐지면 더 귀여운 아이입니다. 지금도 귀엽게 자구를 달고 있는 베이비 보스입니다. 이 친구는 5,000원입니다. 루팡도 로즐리도 통통하고 라인도 너무너무 예쁘고 로즐리가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는데요. 이 친구도 7.5분에 있는 사이즈의 추비 반입니다. 이 친구는 5,000원입니다. 아직은 초록초록하지만 라인은 이렇게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엘샤구요. 엘샤 이 친구는 4,000원입니다. 유아이도 오렌지빛이 예쁜 아이구요. 자구를 밑에 두 개 달고 있는 아이스 핑키입니다. 이 친구는 3,000원입니다. 얼큰한 얼굴로 크고 있는 유아이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 친구는 2,000원입니다. 유아이는 이렇게 올금으로 크고 그리고 이는 틴커벨 금입니다. 이 친구는 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4,000원에 판매할게요. 유아이는 틴커벨 금입니다. 라인이 예쁜 아이죠. 어쩜 이렇게 라인이 예쁠까요? 이 친구는 레이디 립입니다. 이렇게 목대를 가진 자구를 달고 있는 애구요. 유아이도 군색 레이디립. 이 친구는 6,000원입니다. 유아이는 베이비 암의 치스란 아이인데요. 이렇게 목대가 조금 여리여리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늘어지는 앞에는 자구를 귀엽게 달고 있구요. 이게 조금 목대가 여리여리하니까 이 친구는 포장할 때 좀 잘 보내드릴게요. 이 친구는 4,000원에 판매를 할게요. 좀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이렇게 늘어진 수형입니다. 이 친구는 베이비 암의 치스입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1분의입니다. 이 친구는 사두 분생 콜로라타입니다. 콜로라타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유아이도 라인이 참 예쁜 애입니다. 이 친구도 많이 판매를 했다는 애인데요. 이 친구는 사두 분생입니다. 이 친구는 5,000원에 판매할게요. 이 친구는 시나브로입니다. 톱톱이 배럭적인 애인 이 친구는 이두 분생 블루 드래곤입니다. 이 친구는 6,000원입니다. 유아이는 신계로예요. 신계로인데 절차 오브 애인은 이두 분생입니다. 이 친구 4,000원입니다. 11cm 화분에서 크고 있는 유아이는 팔뚝 군생이고요. 이 친구는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유아이는 크롬하츠라라이고요. 크롬하츠 젤리입니다.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유아이는 사라보니 슈퍼클론 삼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지금은 라인이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이 친구는 에스메랄라 3,000원입니다. 한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도 라인이 이쁜 라폴이라는 애입니다. 라폴 이 친구 8,000원에 판명했습니다. 앞에서도 지금 해피데이를 두 개로 올렸는데요. 이쁜가 봐요. 이 친구는 이렇게 2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도 7,500원에서 넘쳐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네이도 7,500원에서 쪼꼬미로 크고 있는 애인데요. 그런데 이 친구는 7도 자연 군생입니다. 이 친구 온슬로 5,000원입니다. 레이도 전체 입장에 자주 빛으로 물이 뜨는 애고요. 이 친구는 3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핑크 플로라고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9cm 원형 포트에서 크고 있는 이 아이는 연봉 5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자연 군생이고요. 이 친구 4,000원입니다. 레이도 7,500원에서 크고 있는 애고요. 이렇게 라인은 진한 자주 빛의 손톱 쪽으로 이렇게 자주 빛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쁜데요. 이 친구는 단가가 좀 있는 애입니다. 제클린 라인인데요. 제클린이 좀 단가가 있는 애예요. 이 친구는 7,500원에 있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오늘 이 친구 이 사이즈면 거의 10,000원에 넘는 사이즈인데요. 이 친구를 프롬이 8,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이 친구는 제클린입니다. 또 핑크 핑크하게 물이 올라와서 예쁜 애입니다. 이 친구는 3,200원에 있는 크래비 라라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거의 직경 2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여기도 철화, 여기 철화, 이렇게 여기는 쌩얼로 크고 있는 이 친구는 팬지 철화입니다.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라인이 너무너무 예쁜 환한 자주 빛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쁜데요. 이 친구도 거의 직경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샤프란 블루입니다. 이 친구 2,000원입니다. 또 꾸준한 인기가 있는 애이죠. 이 친구는 사각꽃입니다. 사각꽃, 거의 직경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는 1,000원입니다. 여기도 니클샤나 금입니다. 이렇게 목대를 가진 애이고요. 금도 잘 든 여기는 6,000원입니다. 여기도 오렌지 표지로 물이 든 애이고요. 이렇게 목대를 가지고 있는 루미너스 철화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애는 정말 볼 때마다 너무너무 예쁜데요. 이 친구는 자스몽이란 애이고요. 12cm 화분에서 크고 있는 애이고요. 전체 입장은 이렇게 핑크색의 나이는 자주 빛으로 물이 든 애입니다. 자스몽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살짝 화연 백불이 나오면서 이렇게 손톱은 핑크색으로 물이 든 애입니다. 이 친구는 로제트도 특이하게 생긴 아펠란드란 아이이고요. 아펠란드 거의 1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친구도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여기는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애이고요. 라인은 더 진한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애이. 이 친구는 6두 군색입니다. 실장 5분에 있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웨딩입니다. 이 친구 10,000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이쁜 애들만 이렇게 좀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요. 라인이 이쁜 이 아이는 블루 아이입니다. 블루 아이 3두 군색입니다. 이 친구 사이즈는 이 아이도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아이는 8,000원입니다. 이 솔 하나 올려봅니다. 이렇게 진한 퍼플색으로 물이 드는 애이고요. 이 친구가 외들도 좀 다가가 있는 이 아이는 카페란 아이예요. 카페. 이 아이들도 6,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3두 군색을 6,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카페입니다. 이 아이도 라인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나타샤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들도 좀 다가가 있는 애였었는데 이 친구는 5두 군색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초투가 1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아이들은 중간중간에 가격을 많이 낮춰서 올라가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득템하시길 바라고요. 이 아이는 홍비라는 아이입니다. 홍비 2두 군색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손톱이 참 매력적인 아이죠. 이 친구는 3두 군색 우리 연이입니다.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제가 앞에서 미스 홍을 한번 올렸는데요. 소품을 한번 올렸는데 이 친구는 중품입니다. 15cm 학원에서 얼큰이로 크고 있는 이 두 군색입니다.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고요. 미스 홍이 이름답게 정말 홍빛을 많이 전체적으로 홍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미스 홍 12,000원에 판매했습니다. 라인이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이쁩니다. 이 친구는 글램 핑크입니다. 글램 핑크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참 오묘한 색깔을 갖고 있죠. 이 친구는 제니퍼라는 아이고요. 맥욕적인 여자 요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아이는 제니퍼입니다.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이 색감 너무너무 이쁩니다. 로제트도 통통하고 이도 군색입니다. 절차 오븐에 있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는 리베로입니다. 리베로 이도 군색입니다. 이 친구 2,000원입니다. 10cm 학원에서 넘쳐나는 얼굴로 끄고 있는 이 아이는 신디입니다. 신디가 이렇게 얼큰 얼굴로 끄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40원입니다. 이 친구 초토카입니다. 얼굴도 반듯하고 매혹적인 색감을 갖고 있는 이 아이는 진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주디입니다. 주디 이 친구 2,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2cm입니다. 로제트가 참 특이하게 생겼죠. 끝자락에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입어내입니다. 이 친구는 썬라이즈 변이 금입니다. 이 친구 2,000원입니다. 또 고급진 색감으로 물이 들어서 입어내입니다. 이 친구는 퍼플색으로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입어내입니다. 이 친구는 퍼플 몽키입니다. 퍼플 몽키 사두 군색입니다. 이 친구 6,000원입니다. 로제트도 통통하고 묵직한 얼굴로 끄고 있는 이 친구는 그램닝 금입니다. 그램닝 금.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되고요. 이 친구 10,000원입니다. 요이도 동글동글하게 크고 있는 애이고요. 실물이 더 이쁜. 이 친구는 레드 가이란 애이요. 레드 가이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색감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는 프릴 종류고요. 이렇게 레드빛이 너무너무 이쁜. 요이는 레드 셀링이란 애입니다. 레드 셀링. 이 친구 10,000원입니다. 네이는 수연입니다. 이렇게 목대를 가진 애이고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고급진 색감으로 크고 있고 반듯한 얼굴로 크고 있는 이 친구는 블랙 사바스입니다. 이렇게 퍼플색으로 고급진 색감으로 크고 있는 블랙 사바스.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또 이름답게 이렇게 레드빛으로 부리들어서 이쁜 애이죠. 이 친구는 불새입니다. 불새. 이 친구도 사이즈는 거의 얼굴이 10cm 정도 되는 애이고요. 이 친구는 8,000원입니다. 네이 또 라인이 이쁜 애이죠. 이 친구는 팔뚝 군생 폴리 린제 아나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밥이 많은 아이 웨딩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친구 10도가 넘는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15,000원입니다. 오븐에서 너무너무 앙증맞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멜로 옐로우 300 군생입니다.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블랙 메이드입니다. 이렇게 몽울이 가져서 크는 애이고요. 너무너무 귀엽고 앙증맞게 크는 애입니다. 이 친구를 제가 다른 아이를 한번 조금 더 굳혀진 아이를 한번 보여줄게요. 굳혀지면 색감이 더 이렇게 씬한 자즈빛이라고 해야 되는 이렇게 물이 들고 몽울이가 더럽게 동글동글해지는 애입니다. 이 친구는 블랙 메이드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커서 이쁘긴 한데 수형이 조금 이쁘진 않아요. 이 친구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나와있는 아이라 근데 이 아이를 원하시면 이 아이를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6,000원이고요. 루에이는 4,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블랙 메이드입니다. 루에이는 7,500원에 있는 브래들리라는 앱니다. 브래들리 이 친구 5,000원입니다. 루에이는 여기서 더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드라인다. 이 친구는 글램파이어라는 애고요. 글램파이어 6조 군생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루에이는 로라입니다. 로라 8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직경 15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렛티지아 잼입니다. 약간 커팅 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렛티지아 잼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오늘 마무리는 이렇게 레드빛이 너무너무 이쁜 이 친구는 레드 셀링이라는 애인데요. 너희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포르미는 또 더 이쁜 아이로 목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